B 메이저 스케일 만들기입니다. 3도와 4도 그리고 7도와 8도를 반음으로 만들어서 B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어보세요. 잠시 후에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정답을 공개합니다. 자, B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은 B, C샵, D샵, E, F샵, G샵, A샵, B B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은 B와 E를 제외한 모든 음계에 샵이 붙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래서 조표를 확인해보면 F샵, C샵, G샵, D샵, A샵 총 5개의 샵이 붙는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3도와 4도, 7도, 8도가 반음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서 정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